너 왜 검은 거, 빨간 것도 보여? 이게 네 화장이야. 이게 좀 말이 든다고 생각해? 너무... 야... 백지에 화장을 해도 눈, 코, 입이 생길 정도로 화장을 했구만 상냥하게 말해줄 때 별로 해, 아니면 검은 걸 보고 시작할까? 안 아프게 해줄게 이게 딱 잘 맞을 것 같아 먼저 코 부분도 코 부분도 아... 이거는ろ저 아, 애기야. 아까 뭐라고 약속했었더라? 응. 한 번 더 걸리면 메이크업부 나가겠다고. 메이크업부 나가면 우리가 봐줄 일 없는 거 알지? 더 이상을 지켜줄 선배도 없고. 잘 알고 있네. 확실히 애들이 예전보다 교복을 잘 입고 다녀서인지. 걸린 횟수가 되게 줄었네. 오늘도 목록보면 확실히 줄어놓고. 다 너네가 열심히 일해줘서 그래. 다들 잘하고 있어. 그래도 졸업하기 전까진 학교 꽉 잡아놓고 가서 다행이다. 거기 너, 일로 와봐. 네 뒤에 있는 애도 데리고 와라. 넌 왜 남의 일인 듯 지나가니? 아주 쌍으로 작정을 하고 싶구만. 이름? 음. 너는? 반. 너는 댄스부 아니니? 댄스부 선배가 우리랑 사이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럴수록 더 교칙을 시켜야 한다고 얘기했을 텐데. 선배 말도 안 듣고 다니나 보네? 곧 좀 치기 5분 전이나, 얘들아. 우리도 슬슬 들어가자. 응. 어? 뭐라고? 아주 조용히 지나간 날이었구나. 야, 거기 너. 응. 너도 알지? 일로와. 우리 어디서 본 적 없나? 왜 내 눈을 피하지? 알겠다. 너 그때 개구나? 댄스부 개. 내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 다음엔 안 봐주겠다고.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교복 제대로 입고 화장도 연하게 할까?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그럼 내가 생각이 나게 해주도록 할까? 눈은 왜 질끈 감는 거야? 나 머리 정리하려 한 건데. 들어보니 너 메이크업 부들어왔다며? 우리 메이크업 부랑 친해서 서로 안 건드리기로 협정 맺었거든. 근데 그 조건이 거슬리는 일 없도록 하자였는데. 네가 이러면 우리가 곤란하지. 뭐라고? 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응.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있잖아. 예뻐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난 연하가 취향이 아니란다. 한 번 더 걸리면 메이크업 부를 나가겠다고? 좋아. 그 약속 꼭 지키는 거다? 그럼 학생실로 따라와. 먼저 이것부터. 됐다. 이거 봐. 너처럼 규칙 안 지키는 애들 위해서 우리가 학생의 비로 스킨케어 제품이랑 클렌징 제품 샀어. 아까운 애비. 되게 많지? 이거 말고도 담배 피다 걸린 애들 금연 교육 시키느라 요즘 학생이 재정 상태가 말이 아니야. 일단 아이랑 눈 메이크업부터 지운다. 너 눈 화장이 너무 화려해. 그것만 줄여도 그 사지 걸릴 일은 없을 텐데. 메이크업부에서 안 가르쳐줬니? 일단 렌즈부터 빼자. 눈 떠. 렌즈 뺄 테니까. 뭐? 렌즈 빼기 싫다고? 상냥하게 말해줄 때 별로 해? 아니면 화마 걸 보고 시작할까? 옳지. 안 크겠다고? 마음 아프게 해줄게. 왜 울어? 아까 내가 심하게 말했었는 거야? 미안. 네가 새내기라는 걸 잊었다. 내가 후배들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으라. 미안해. 울지말, 귀여워. 뚝. 이제 본격적으로 입술이랑 눈 지워줄게. 먼저 일단 눈에 여기 이거 얹혀놓고 한 5초에서 10초? 그 정도 내가 녹여줄게. 1, 2, 3, 4, 5, 됐다. 이건 좀 더 화장이 녹아내린 것 같으니까. 지금 겹적으로 닦아줄게. 눈썹이랑 마스카라 되게 진하게 눈썹 언더 다음은 왼쪽 cómo 이동 이동 그 다음에 피부화장은 먼저 클렌징 티슈로 닦아줄게 니가 피부화장도 되게 진하게 해가지고 도대체 몇 겹을 쌓은 거지? 컨실러도 많이 바른 것 같고 피부화장도 쿠션 바르고 나서 또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 같네 2차 세안도 해야겠다 먼저 이걸로 닦은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산 게 있어 이걸로 1차 세안을 하고 나서 또 클렌징품 같은 걸 내가 갖고 올게 이 화장 다 지워내버려야지 날리으 questi 너 왜 검은 거 빨간 것도 보여? 이게 네 화장이야, 이게 좀 말이 든다고 생각해? 이게 너무 맥지 화장을 해도 눈, 코, 입이 생길 정도로 화장할꺼워 남은 속눈썹 밑에 언더 부분도 닦아줄게 이온은 클렌징 티슈 이런 걸로도 안 되거든? 그러면 계속 면봉으로 그렇게 해줘야 돼 이온은 클렌징 티슈르!!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이렇게 눈을 좀 들어서 왼쪽도 학교 생활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이제 클렌징 풍으로 올려줄게 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코분도 볼 보은 애도 볼 보은 애도 謬인 닦아줄게 오케이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해줄게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해줄게 컬을 좀 묻혀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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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확실히 깨끗해졌고. 이제 내가 빠르게 로션 발라줄게. 이제 1, 2, 3 시작한지 좀 돼가지고. 이거는 약간 제형이 좀 묽어. 스킨이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게 아니라 살짝 묽은 제형이어서 좀 더 촉촉한 것 같아. 향도 좋고. 되게 순해. 내 피부가 유드름이 많아가지고 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좀 내가 자주 쓰는 스킨이거든. 응. 되게 쫀득하지? 스킨이. 이렇게 누르듯이 발라도 돼. 고객도. 고객도. 각자 누르듯이 바른다. 이걸 이제 잠시. 여기 스킨팩처럼 이렇게 붙이고 있어 반대편에도 됐다 그 다음은 로션 발라줄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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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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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이 미스트, 내가 요즘 자주 쓰는 미스트인데 되게 촉촉해 이렇게 눈 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내가 요즘 자주 쓰는 크림인데 성분이 되게 좋거든? 이거 그냥 발라줄게. 이거 약간은 되게 푸딩 같은 제형이야. 되게 약간 단단한데 약간 이런 느낌? 먼저 이제 봐봐. 이렇게 누르면 되게 올라왔다 올라왔다 이렇게 푸딩 같아. 되게 단단하면서 약간 말랑거리네. 신기하지? 나한테는 되게 좋았어. 이마 그 다음에 볼 코 턱 오 코 뜯어 Ay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럴 거면 좀 눈화장이랑 비교를 맞춰서 해. 안녕. 입술이 되게 번쩍번쩍해지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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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학교로 나가야 될 때, 좀 늦잠 잤을 때 선크림보다는 이렇게 선쿠션을 바르고 다니는 게 더 편하더라고 그리고 수정 화장할 때도 그래서 이거 발라줄게 이렇게 해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훨씬 더 맘에 드네. 앞으로 이러고 다녀. 이게 더 예쁘네. 야, 지금 들어가면 완전 쉬는 시간이겠다. 빨리 교실 들어가. 아, 애기야. 아까 뭐라고 약속했었더라? 응. 한 번 더 걸리면 메이크업부 나가겠다고. 메이크업부 나가면 우리가 봐줄 일 없는 거 알지? 응. 더 이상을 지켜줄 선배도 없고. 잘 알고 있네. 네, 명심해. 그럼 잘 가고. 안녕. 안녕. 야, 제 얼굴 기억해 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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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